네, 낚시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보통 원투도 많이 하시고 여기는 숭고추기도 많이 하시고 계절 따라 특별히 이쪽 절벽이 갯바위가 그죠? 원투 하기에 좋아요 돌 때문에 장비를 잘 떨궈먹기도 하지만 바다도 아름답고 이렇게 보시면 애들 놀기도 좋게 애들 놀기 참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만 아는 뭐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더 들어가 볼게요 사장님 몇 시에 나오셨어요? 사장님 몇 시에 나오셨어요? 또 잡았어요? 네 또 잡으셨네 이제 왔구나 잘 잡으시네요 돌아옵니다 달아 우리 아직 초밥 해가지고 그래 아이고 사랑도 많으시고 벌써 누구 초밥 해줄 생각하시네 거의 초밥 해 한 꽁치는 초밥이 최고입니다 나는 즐기고 강씨는 묵어야 되고 그쵸? 애청하시네요 여기 왔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여기 왔다 왔습니다. 여기도 왔습니다. 거기 올라옵니다. 오 이거 씨알이 오 이거 큽니다. 와 이제 발 앞에 많이 들어왔네. 고기 모으는 푸름뿌라는 밥한다. 5만원어치 잡아야 합니다. 와 5만원어치. 와 사모님 또 왔습니다. 우리 여성사님 또 오셨어요? 고기가 또 왔습니다. 우와 저거는 고수목구비. 진짜 커요. 오 안 놓치기를 어디다 놓아야 됩니다. 오 정말 큽니다. 정말 큽니다. 오 진짜 큽니다. 우와 여기 왔습니다. 또 여기 왔어요. 우와 와 여기 올라옵니다.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자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왔습니다. 와 시알이 큽니다. 이거는.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매우야. 와. Ke l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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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여기 올라옵니다. 아. 아 공지 대박입니다. 여기는. 형성 Speed. 네. ASON К знак. 꿈 CPJo. Boom. branorio. S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쪽이 올라옵니다. 이쪽이 올라옵니다. 저기 올라왔죠? 여기 멀리서봐도 저렇게 큽니다. 네. 아직 대사리가 살아있어요. 자, 이쪽이 올라옵니다. 저기. 여기 위에. 올라왔어요. 우와, 쇠북 큽니다. 저쪽이 올라옵니다. 저쪽은 정말 아프네요. 윗버스 뭘까요? 저쪽이 올라옵니다. 진짜 큽니다. 우와. 와. 아, 올라옵니다. 여기. 왜? 오늘 술 안하잖아. 술마다 가쁘잖아. 네. 나이도 세차해보니까. 오심하세. 네. 저 괜찮아요. 네. 저거 괜찮아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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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잘한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진짜 커. 하하. 하하하. 진짜 커왔네.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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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큽니다 이번엔. 진짜 큽니다. 와, 탈콩쇼 본국 날아다닙니다. 와, 큽니다. 와, 찌들어가는 게 확실한데요. 쭉 옵니다. 쭉쭉 따라옵니다. 와, 옆으로. 힘이 장난 아닌데요. 와. 와. 맞아요. 와, 진짜 큽니다 이거는.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입니다. 우와, 여조사님. 가보셨어요? 대물입니다. 리무얼az요. 우와. 와. 와. 앞머네 하는데 쾅 물어 뿌어요 앞머네 하는데 쾅 물어 뿌어요 갑니다 2분 올라왔어요 조금 늦었습니다 카메라가 2분 올라옵니다 2분 올라옵니다 오우 크다 크다 엄청 큽니다 올라옵니다 2분 올라옵니다 2분 올라옵니다 2분 올라옵니다 2분 올라옵니다 자꾸 들어갑니다 2분 올라옵니다 선수다. 선수입니다 선수. 네? 달인이신데요 선수가 아니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바람이 터져가지고. 네. 바람이 터져서 점점 세지고 있어요. 네. 부자사님 또 올라옵니다. 그 옆에 분도. 그 옆에 분도 올라옵니다. 지금. 네. 저기 올라오죠. 지금 거기 타이밍가봐요. 지금. 현관 뜯고 막 쏟아집니다. 지금. 와. 저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오. 카메라가 바쁩니다. 와. 올라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우와. 와. 아. 이렇게 봐 하하하하. 아. 인사하러 왔어요 커요 커 진짜 커요 이리 와우 이리 와우 올라옵니다 안캐스팅? 완고기 저장에 올라옵니다 저장에 올라옵니다 잘 잡으시네요 여러분 또 올라오셨어요 또 올라오세요 바이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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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꽁치 왔어요 네 여기도 또 왔어요 여기도 또 왔어요 저기도 왔어요 저기도 왔어요 네 저기도 왔어요 찍지도 못합니다 지금 여기도 또 왔어요 자 저쪽도 왔어요 저쪽도 오고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 여기도 왔어요 아 왔습니다 저기도 왔어요 여기도 왔어요 한 번 더 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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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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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에서 올라옵니다. 양쪽에서 올라옵니다. 양쪽에서. 아... 오늘의 조각 보겠습니다. 어떻게 알죠? 10쯤 오는 것 같은데. 와... 와... 진짜 많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와... 최근 들어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은 하꽁키 처음 봅니다. 아... 진짜 많이 나고. 근데... 진짜 커요. 그죠? 그죠? 완전 대살입니다. 그러십니까? 으! 살았어요. 지금요? 5시 반 다 돼가요. 5시 반. 네네. 배고프죠? 나는 배 부르다. 아... 항공신을 많이 잡아서 배가 부르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다 살았어요. 우와... 이거 살수이 괜히 났거든. 와... 그렇게 살았구나. 배 뜨려고. 와... 저 월백이 한 명 오글래 찍어볼까. 네. 자... 오늘의 최우수상. 우와... 우와... 많다. 광파시 찍으러 가면 더 오시면 해야 돼요. 맞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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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네... 오... 아직도 살았어요. 네. 진짜 크죠? 진짜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저에게 큰 사랑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